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근데 뜻은 항상 있어요 마음은 마음은 항상 있는데 사실 그 첫번째 그 솔라영업으로부터 제가 지금 11년이 지났어요 이게 텀이 너무 길어졌어요 사실 그 사이에 제가 OST도 부르고 피처링도 잠깐 하긴 했었지만 앨범을 이렇게 내는 듯이 약간 그래요 저 다시 예전 제꺼 보면 저렇게 춤 다시 춤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몸을 정말 많이 만들어야겠죠 못하는 건 아닌데 몸을 정말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나를 주력해서 저 이것만 할 거 하는 사실 장담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아마 죽을 때까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뭐가 됐든 아 쟤는 지금 인간 식물 분신으로서 되게 책임을 다하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지켜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